오 마이 양산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갔던 옐로 테이블 기억나시나요?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맛집 탐방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 시리즈 밀고 나갈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혼자서 메뉴 하나 먹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꽁탕 출장소 복지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연희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각오를 임하겠다? 저 동면 맛집 가음당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가음당으로 함께 가 보시죠 아 교회세요? 네 가스 테라 네 오 정말 알게 가스 테라 다른 의미 없고 가스 테라 내가 저를 초대한 리바고요 힘들 공무원 되셨더라고요 감사하게 글을 올려주셔서 그리고 또 제 학교 상대입니다 아 이거 봐봐 몸위를 혹시 추가한 거예요? 응? 한 몸이 추가해 아니면 이게 기본이에요? 이게 기본 잘 먹어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양이 진짜 많다 판이 두 개나 있어요 안 많아 보이는구나 아 진짜요?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진짜 깨끗하고 두툼하네 고기가 진짜 깨끗하고 두툼하네 여기가 양산시에서 인정한 안심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기를 다 따로 써요 식사도 1인으로 다 나올 수 있게 호시국에 딱 맞는 호시국에 딱 맞는 식당 쌀팬데 저도 궁금해요 완전 질러 으아 맛있어 어때? 맛있어 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엄청 면이 쫄깃쫄깃하다 먼저 하나 먹을게요 네 뭐요? 오 면치기 근데 돈까스는 피랑 고기랑 떨어지면 잘 못하는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밀착 닭고끝 멍멍에서 콩파라고 응 저도 콩파만 들어주세요 소리 너무 강렬해 신혼 3년차신데 꿀팁같은거 없어요? 안싸우는 꿀팁 우리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죠? 내가 하기 싫은거 남도씨 주는지 아 나한테 지키지 않아 하지만 결혼해서 좋은점 좋은점? 집에 갈때는 안 헤어졸도 된다는 결혼해서 나쁜점? 나쁜점 너 커밍 나 전술할라 아니요 회원했어요 언제? 원동매화 아 원동매화 여신 텀네일만 보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보겠다 네 위로브 여신 마하라 이거 고담사로 좋지 음 맛있다 맛있다 어 저희도 또 자큼하네 직장인들끼리 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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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가 옆에 노릇이 있으니까 맞아요 주차 힘들면 카드 주세요 카드 카드 결제가 오늘 주차에 먹어야지 네? 뭐하는 짓이에요 빨리 카드 주세요 결국 제가 결제하게 됐습니다 결제를 못 와? 아니요 좋습니다 여행 맛있었어요 추천 댄서 오오오.. 수합 취향 결제 완료 식사 어떠셨어요? 안심식당 감당 맛있당 잘 아무래도 이제 배달도 많이 들어오나 일단 그리고 맛도 너무 있었어요. 면이 되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. 맞아. 육수도 맛있고 돈가스도 맛있고 새우가 진짜 새우튀김 혼자 와도 시키기. 꼭 드셔보세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맛집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여기까지 동면 강암당 본점에서 양산시봉식 유튜브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 좋은 점심 식사였습니다. 가시죠. 오늘 저녁 일찍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